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사실 별 내용은 없는데요. 크롬북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걸 조금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준비를 했고요. 학교에서 크롬북을 얼마나 쓰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서 일단은 한번 봅시다. 일단 소프트웨어를 이제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미리 설치하려고 말씀을 드리지 않은 이유는 설치하는 것부터 한번 해보려고 그랬던 거고요. 원래 크롬북용 앱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크롬... 뭐죠? 웹스토어라는 게 이제 따로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검색을 해서 설치를 할 수가 있었는데 구글 쪽에서 이제 정책이 좀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검색이 안 돼요. 그래서 설치를 하시려면 링크를 바로 이제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링크가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복잡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햄스터 스쿨에 가시면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다운로드 메뉴에 들어가시면 여기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여기 로브코딩 소프트웨어 중에서 크롬 OS용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링크 주소를 제가 적어놨어요. 클릭하시면 클릭을 하시면 바로 웹스토어로 이제 이동을 하고요. 로브코딩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크롬에 추가 이거는 크롬북에서만 설치가 가능해요. 크롬북용 앱은 일반 PC하고 이제 OS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 PC에서는 설치가 안 되고요. 크롬북에서만 이제 설치가 되는 거예요. 클릭하시면 그냥 설치가 되는 건데 설치는 간단해서 좀 기다리시면 클릭하면 이제 여기 앱추가 버튼을 누르셔야 되고요. 좀 기다리면 이제 설치가 될 거예요. 그냥 가만 기다리면 이제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일단 요거에 이제 설치를 하시고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어디에 설치가 되는지가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일반 사용자한테는 안 보여요. 그 뭐죠? 그 4일 탐색기 같은 게 있긴 한데 크롬북으로서에도 거기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자 요거 설치하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 아니니까 설치를 하시고요. 아마 대부분 설치를 하셨을 것 같은데 자 요거를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실행을 한번 해봅시다. 설치가 되었으면 설치가 되었으면 여기 왼쪽 크롬북에서 왼쪽 밑에 여기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 버튼은 이거는 뭐 크롬북마다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모양은 런처 버튼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앱을 실행시키는 런처 요거 클릭하시면 요렇게 이제 삐죽 튀어나와요. 원래는 바닥에 한 줄로만 깔려 있었는데 요거 클릭하시면 여기 위로 조금 올라오거든요. 여기는 이제 최근 뭐 설치했거나 아니면 최근 실행한 앱들이 이렇게 쭉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펼치면 요 위에 사살표 위로 된 걸 클릭하시면 위로 쭉 올라가겠죠. 여기서 이제 최신 최근에 설치하거나 실행한 뭐 앱 중에 앱을 이제 클릭해서 실행하셔도 되고요. 로봇코딩이라고 되어 있는 걸 아니면 요거 버튼 누르면 이렇게 쭉 올라오거든요. 여기로 그래서 이렇게 전체 앱들이 다 나올 거예요. 지금은 제 크롬북에는 앱이 뭐 적당히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데 깔려있으니 이제 두 페이지 정도가 나와 있어요. 두 번째 페이지에 로봇코딩이 이렇게 보이고요. 요거 클릭하시면 이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치 저기 뭐야 맥 캔토시 같은 느낌 좀 드는데 맥OS 같은 경우에 런처 프로그램이 있죠. 아이콘들이 쭉 나오는 다 비슷해요. 로봇코딩을 실행시키면 이렇게 이제 화면이 보일 텐데 이게 이제 PC에서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그동안 혹은 노트북에서 실행했던 로봇코딩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뭔가 이제 실행할 수 있는 뭐 프로그램은 좀 다른데 개수가 적죠. 그러면 이제 지금은 다 빌 활성화되어 있는데 로봇을 연결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햄스터 S로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일단은 저기 여기 프롬북에 보면 USB 단자가 있죠. 그러다가 이제 동굴을 꽂으시고 이건 특이하게 그 윈도우 그 기존에 이제 윈도우하고 좀 다른 거는 윈도우에선 디바이스 드라이브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동굴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크롬북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꽂으면 돼요. 자 그래서 호환되지 않은 메시지는 지금 크롬북에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정원숙 선생님 지금 크롬북에서 하시는 거예요? 설치를 크롬북에서 하신다고요? 크롬북에서 하시는데 호환되지 않은 메시지가 뜬다고요? 설치하실 때 얘기죠. 혹시 다른 분들 중에 그 앱을 설치하실 때 호환되지 않은 메시지가 뜨시는 분이 계신가요? 다른 분들 중에 크롬을 다운받는다고요? 박찬규 선생님 교수님 이분들이 크롬브라우저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나봐요. 제가 크롬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크롬북은 크롬브라우저가 아니에요. 크롬북이라는 거는 여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크롬북이라는 컴퓨터 종류가 따로 있어요. 교수님의 PPT에 중간에 크롬북을 보여줘요. 제가 지금 제 얼굴 대신에 크롬북에서 실행하고 있거든요. 잘 떼고 있습니다. 아까 저기 채팅창에 질문하신 분들 제가 확인하고 싶은데 윈도우인 거예요? 윈도우에서는 안 돼요. 윈도우하고 크롬북은 OS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미 그거는 따로 이미 저번에 교수님이 경의하셨는데 일단은 일단은 만약에 크롬북을 안 갖고 계시면 일단 설명만 들으시고요.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요. 윈도우용은 러브코딩 앱이 러브코딩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러브코딩 앱이 원래는 윈도우용 맥캔서시용 리눅스형이 있었는데 크롬북용을 따로 만든 거예요. 네 가지가 있는 거죠. 윈도우에서는 윈도우용을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게 다음 주부터 수업할 거고요. 오늘은 크롬북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따로 수업하는 거예요. 크롬북 똑같은 건데 크롬북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네 크롬북을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강의는 필요가 없으시고요. 다음 주에 들어오시면 돼요. 일단 동굴을 꽂으시고요. 똑같아요. 동굴을 꽂으시고 그 다음에 갖고 계신 하드웨어가 이제 다르실 텐데 뭐 햄스터를 연결하셔도 되고 아니면 거북이 뭐 알버트 뭐 어딘지 어쨌든 전원을 키우시고 가지고 계신 하드웨어를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 갖고 가면 빅 소리 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연결하는 거는 기존에 이제 PC에서 혹시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테니까 똑같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활성화됐죠. 여기 연결하는 하드웨어가 이제 표시가 되고요. 자 여기에 보면 엔트리 온라인이 있고 스크래치 3 오프라인이 있고 뭐 플레이버 자바스크립트 그냥 기타 등등 있는데 오늘은 이제 엔트리 온라인하고 스크래치 3 오프라인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우선은 엔트리 부터 한번 봅시다. 오늘은 인공지능에 대한 설명보다는 크롬북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실제 인공지능은 다음 주부터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엔트리 온라인에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단일 로봇 로봇을 여러 개 연결하시는 경우 여러 로봇을 하셔도 되는데 오늘은 단일 로봇으로 로봇 하나만 연결해서 새 파일 클릭하시면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창이 뜰 거 이런 창이 뜨겠죠.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가 연결됐습니다. 메시지가 나올 거고요. 하드웨어 여기 캐테고리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하드웨어와 관련된 연결한 하드웨어 지금은 저는 햄트 S를 연결했으니까 하드웨어와 관련된 블록들이 이렇게 쭉 표시가 되는 거죠. 걸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캐테고리를 보면 기존에 엔트리 이렇게 있잖아요. 엔트리 사이트를 그대로 링크만 연결하는 거라서 하드웨어에서 모바일 기계는 추워지긴 합니다. 좀 기다려 보세요. 기다리면 뜰 수도 있으니까 조금 제가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인공지능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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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하시면 기존에 엔트리 해서 하는 거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비디오 감지 어떤 선택을 하시고 추가하면 이렇게 블록 표시가 되겠죠. 엔트리 기존에 PC에서 윈도우 에서 엔트리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거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인공지능 모델 학습 바귀가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안 돼요. 안타깝게도. 이게 왜 그러냐면 엔트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모델 학습 바귀라면 창이 또 하나가 새로 뜨잖아요. 기존에 있는 창하고 새로 뜬 창하고 사이에 이렇게 뭔가 주권이 바뀌는 해야 되는데 크롬북 에서는 그게 잘 안 돼서 일단은 지금은 창을 안 띄워 놓은 걸 제가 막아놨고요. 이거는 실행이 안 되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수업을 하실 때 크롬북 으로 수업을 하실 때 그냥 기존에 학습 하기 말고요. 인공지능 블록 블록이 만을 사용해서 수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그냥 하시면 되고 그냥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인공지능 모델 학습 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그냥 안 되고요. 여기서 그냥 안 된다는 게 어떤 거죠? 보시면 로봇 코딩 해서 단일 로봇 누르고 새 파일을 클릭 하면 새로운 창이 뜨면서 이런 창이 뜨면서 엔트리 화면에 이렇게 표시가 됐잖아요. 요 상태에서는 인공지능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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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에 되는데 인공지능 모델 학습 하기는 이 상태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처럼 이렇게 했잖아요. 창이 뜬잖아요. 엔트리 창이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에서 세 파일을 클릭해서 엔트리 창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일단 이 창을 닫으시고요. 닫기 닫으시고 그 다음에 크롬 브라우저 있죠. 브라우저 브라우저를 직접 실행을 하셔가지고 브라우저에서 엔트리 를 실행하면 돼요. playentry.org로 들어가서 브라우저예요. 크롬 브라우저 이렇게 이 사이트로 들어가신 다음에 보통 우리가 그냥 엔트리 브라우저에서 엔트리 사이트로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playentry.org로 가셔가지고 로그인을 먼저 하시고요. 로그인을 먼저 왜냐하면 인공지능 학습하기는 로그인이 되어있는 상태에서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로그인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만들기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건 크롬 브라우저예요. 브라우저인데 하드웨어 캐테고리로 가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서 하드웨어 연결하기 연결 프로그램 열기 이거는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원래 그 뭐죠 엔트리는 윈도우 용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클릭하면 윈도우용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거든요. 이건 지금 크롬북이잖아요. 이건 안 되고 좀 기다리시면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시면 똑같이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럼 기다리면 이제 블록이 표시가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는 인공지능 캐테고리에서 인공지능 모델 학습하기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창이 새로운 창이 열리고 우리가 기존에 엔트리에서 하듯이 똑같이 뭐 이미지 분류하고 싶으면 클릭해서 학습하기 이렇게 똑같이 진행을 하시면 돼요. 기존에 하던 거 하고 자 그럼 두 가지를 조금 헷갈리실 것 같은데 두 가지를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크롬 브라우즈를 띄우는 게 아니고 첫 번째는 로봇 코딩 내에서 새 파일을 클릭해서 창이 뜨면 윈도우 창이 뜨면 거기서 이제 엔트리 프로그램이 화면이 표시가 되는 거죠. 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하드웨어 연결은 빠르게 되는데 하드웨어 연결은 빠르게 되는데 모델 학습하기가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설명드린 두 번째의 경우에는 두 번째 경우는 크롬 브라우저를 직접 실행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엔트리 사이트로 가셔서 하는 방법인데 이 두 번째 방법은 하드웨어 연결이 되는데 시간 좀 걸려요. 시간이 걸리고 대신에 모델 학습하기 가능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첫 번째 방법은 하드웨어 연결은 빨리 되는데 모델 학습을 하기가 안 된다. 두 번째 방법은 모델 학습하기가 가능한데 하드웨어 연결이 하는 데 시간 좀 걸린다. 그 차이예요.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이제 설명드렸고요. 그 경우에 맞춰서 어느 쪽으로 하실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엔트리가 내부적으로 이제 보안 통신을 하거든요. 보안 통신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뭐 주번에 박자 하는 것도 꽤 있어요. 그거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리는 거고요. 첫 번째 방법으로 했을 때는 왜 시간이 안 걸리느냐 그거는 제가 내부적으로 보안 통신을 다르게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쨌든 두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수업 하시는 내용에 따라서 모델 학습회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두 번째 방법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는 첫 번째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스크래치인데 사실 엔트리도 제가 고민을 조금 했었는데 스크래치 같은 경우는 제가 코드를 다 수정을 해서 배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크래치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코드가 수정된 형태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파편화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엔트리 같은 경우는 지금 파편화가 전혀 안 돼 있죠. 파편화가 안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좋은 건데 그래서 그런데 이제 크롬북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파편화를 시킬까 하는 생각도 해서 하는데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스크래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아까 엔트리 온라인이었는데 스크래치 트리 이걸 오프라인으로 해놨어요. 오프라인으로 한 데는 제가 이유가 있는데 그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오프라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원래 크롬북은 보통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스크래치 트리 오프라인은 그러니까 그냥 오프라인으로도 다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터넷 연결 없이 그래서 스크래치 트리 오프라인을 만들어놨고요. 이거 클릭을 하시고 똑같이 단일 로봇 하시고 뭐 초급, 중급, 고급이 있는데 고급을 클릭하시면 돼요. 로봇 컷 기존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급은 주로 이제 1학년, 2학년 중급은 3, 4학년, 고급은 5, 6학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급을 클릭을 하시고 그럼 이렇게 스크래치 화면이 보이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 보면 왼쪽 밑에 보면 확장 기능 추가 버튼이 있죠. 그러면 확장 기능들을 쭉 펼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 앞부분에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거는 기존에 스크래치 입장으로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추가한 게 여기서부터 이만큼 있는 거죠. 뒤에는 하드웨어들이 쭉 있는데 하드웨어는 아까 앞에서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연결된 하드웨어가 자동으로 이제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별로 이제 선택할 일이 없을 거고요. 지금 로봇은 햄스터 S가 연결되어 있는데 나는 굳이 알버트로도 쓰겠다. 그러면 이제 추가하시면 되는데 그럴 일은 별로 없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사이에 있는 이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 하나씩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간단하게 얼굴 찾기가 있고 상세하게 얼굴 찾기가 있는데요. 이게 얼굴 찾기 같은 거 할 때 학습된 모델을 이제 불러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능을 수행하는 거에 따라서 모델이 굉장히 복잡한 것도 있고 간단한 것도 있겠죠. 간단한 거는 이제 뭐 이게 실행되는데 그렇게 무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복잡한 거는 또 이제 실행하는데 계산량이 많다 보니까 좀 무리가 있을 수가 있겠죠. 결부터 사양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얼굴 찾기는 말 그대로 이제 간단하게 찾는 거예요. 좀 가벼운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얼굴 찾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여기 제가 따로 캡처하지는 않았는데 아까 여기에 표시된 것처럼 여기 이제 탭이 추가가 되겠죠. 간단하게 탭이. 그리고 블록들이 쭉 있을 텐데 이 각각의 블록에 대한 거는 제가 다음 주부터 이제 SOB에서 설명을 할 거고 오늘은 그냥 한번 기능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만 살펴보는 정도로 할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모델을 불러온 다음에 연속으로 계속 찾는 거죠. 얼굴을. 그걸 한번 해봅시다. 이 모델 불러오기 같은 경우에 처음에 모델을 한번 불러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불러온 모델을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첫 번째 불러올기가 실행될 때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미 불러왔기 때문에 그냥 쑥 지나가요.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얼굴의 위치 그리고 눈, 귀, 코, 입 이렇게 요정도가 이제 표시가 되는 거고요. 너무 간단한 거니까 지금 뭐 한번 해보시고요. 일단은 오늘 기능을 한번 그냥 뭐 이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보고 살펴보고 넘어가는 수준이라서 그냥 뭐 코드는 다 똑같이 생겼어요.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런 점도로 이제 표시가 됐고 요거는 모델이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크롬북에서도 무리 없이 잘 동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나중에 이제 블록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까이 눈의 위치나 뭐 코의 위치 좌표들이 이제 다 읽어올 수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 그런 걸 이용해서 뭔가를 해보실 수도 있을 거고요. 아드브 플래시 플레이어 플러그인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요. 스크래치 3는 플래시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HTML5를 사용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플래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기존에 스크래치 X 그리고 스크래치 2 는 이제 플래시 기반이어가지고 지금은 제가 메뉴에서 다 빼버린 이유는 더 이상 구글에서 플래시를 못 쓰게 했어요. 이제는 못 써요. 스크래치 온라인이 어디 있죠? 그런 메뉴가 없는데 거기 다른 거 설치하신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스크래치 온라인 메뉴 자체가 없어요. 스크래치 온라인 메뉴 자체가 없어요. 자 이거는 얼굴 모더로 불러오는 화면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지금 크롬북에서 설치하신 지금 크롬북인지 확인을 하시고요. 크롬북이 맞는지 크롬 브라우저가 아니고 크롬북이에요. 크롬북에서 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시면 스크래치 온라인은 없는데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스크래치 오프라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더 플래시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1.8.1이에요. 상세하게 얼굴 찾기 이거는 이걸로 하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보기만 해도 굉장히 뭔가 복잡해 보이시죠? 이게 이제 찾아주는 이 포인트들이 페이스 메쉬라고 그러는데 이 점들을 다 찾아주는데 이게 점이 한 몇 개 정도 되나 몇백 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기만 해도 뭔가 계산량이 많을 것 같잖아요? 이건 좀 무거워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제 크롬북이 별로 알아서 그런지 제가 노트북 LG그램 노트북에서 했을 때는 그냥 실시간으로 잘 쫓아갔는데 얼굴을 크롬북에서 해보니까 얘가 잘 못 쫓아들어요. 좀 시간이 더더욱 버벅거벅거려요. 버벅거벅거려서 그렇긴 한데 크롬북 좋은 거 쓰시는 분들도 계셨으니까 하여튼 이거는 굉장히 세세하게 세밀하게 어떤 얼굴의 정보를 알고자 할 때 그럴 때 이제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냥 뭐 눈의 위치, 코의 위치 정도 파악하는 데는 이런 건 필요 없죠. 그런 경우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냥 간단하게 얼굴 찾기로 하시면 되고요. 속도도 빠르고 하니까.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다음 주부터 하는 수업에서 뭘 할 거냐면 얼굴 표정 알아내기 뭐 그런 것도 할 건데 그런 거 할 때는 이 정도 정보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표정을 알아내면 되니까.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할 때 이제 여러 가지를 해볼 텐데 그때 한번 또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크롬북을 한번 찾아봤는데 사양을 하도 느려가지고 LG 노트북에서 살 때는 굉장히 빠르게 그래도 잘 돌아가서 하는데 느리길래 봤더니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이거거든요. 포인트 11시 이 모델을 갖고 있는데 사양이 다 비슷해 보이는데 삼성 것도 보니까 메모리도 비슷한 것 같고 다 이런가요? 다 이 정도인가요? 그런 부분 하여튼 뭐 좋은 컨부터 하면 더 빠르게 돌아갈 거고요. 좀 느린 컨부터는 좀 느리게 돌아가겠죠.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대충 제가 갖고 있는 제가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는 이거예요. 두 번째 거. 모든 크롬북이 USB부터 하나인지는 전 모르겠어요. 제가 갖고 있는 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모든 거는 전 세계에 있는 크롬북을 제가 다 살펴본 게 아니라서 있지도 않을까요? 두 개인 것도 있다고 하시네요. Acer 건 두 개 있대요. 안 되면 USB 허브 사용하시면 돼요. 그렇죠. 허브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일단 사양이 뭐 열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나의 상별 얼굴 표정. 그러니까 제가 엔트리에 있는 그 블록들 이런 대본 지금 다 만들어놨고요. 나의 상별 얼굴 표정 이것도 그게 있죠. 나의 상별 얼굴 표정. 되게 잘 그렇게 성능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제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조금 많이 나와가지고 여태 여기 보면 나이랑 50번 살이 남자 그리고 목표정. 저는 어리게 나왔는데 그리고 요거 할 때 지금 계속 그 뭐죠? 계속 다른 모델을 계속 불러오고 있잖아요. 동시에 여러 개를 동시에 돌리면 당연히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요거 한번 하고 나서 이제 그 빨간색 버튼 있죠. 정지하는 거 중지하는 버튼 있죠. 빨간색 그거를 클릭하시고 앞에서 실행했던 거나 이렇게 중지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 걸 하세요. 너무 버벅 되니까 그냥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얼굴 표현도 한번 해보시고 요거는 제가 손을 좀 봐야 되겠더라고요. 성능이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성능이 그렇게 잘 나오질 않아서 제가 좀 손 보려고 그래요. 예. 제가 30대래요. 이게 보니까 이마를 많이 까면 나이가 어리가 나아요. 그래요? 아닌데 더 늘러는데 이번엔 손잡기인데 똑같아요. 그냥 지금은 인권진아 제가 교육 콘텐츠를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기능만 이렇게 살펴보고 넘어가는 거라서 빠르게 한번 봅시다. 손찾기 손을 찾아주는 거죠. 똑같이 모델 블러우고 손찾기 시작하게 하면 이렇게 손을 찾아주는데 이게 지금 윈도우용 데스크탑에서 돌리는 모델하고 지금 크롬북에서 돌리는 모델이 달라요. 딴 거는 모델이 똑같은데 PC에서 만든 거나 크롬북용으로 만든 거나 제가 똑같은 걸 사용했는데 요 손찾기 PC는 이상하게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PC형으로 제가 만든 게 성능이 훨씬 좋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안 들어가더라고요. 안 들어간다는 게 이상해 결과가 좀 이상해 나와서 그래서 다른 모델을 했었어요. 얘는 어쨌든 뭐 비슷하게 결과와는 비슷한데 성능이 PC형보다 조금 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방송은 다 찾지 못 찾고 다 찾아주고요. 그것도 한번 해보시고 교수님 양손 다 못 잡은 네? 양손 다 못 잡는 이 모델은 한 손밖에 안 되는 모델이에요. 모델은 지금 다르다고 했잖아요. PC형에서는 한 손도 찾을 수 있고 양손도 찾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이 모델은 한 손밖에 못 찾아주는 모델이에요. 성능이 좀 떨어져요. 좀 삐깍 났잖아요. 손가락이 여기 있는데 여기 표시되었죠. 조금 삐깍 끓이죠. 오차가 있죠. PC형으로 만든 거는 굉장히 정확해요. 속도도 빠르고 하여튼 또 뭐 그런 차이가 좀 있다고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몸 찾기 몸의 모델을 다 찾는 거죠. 여기 몸 찾기 보시면 똑같이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얼굴에 아까 얼굴 간단하게 찾기 해서 했던 것처럼 눈, 코, 귀 입 입 에다가 몸에 대한 지금 제가 몸이 안 보여서 그런데 여기 팔하고 다리하고 다 나오는 거예요. 카메라에서 멀리 떨어져서 하면 다 나오겠죠. 어깨 팔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뭐 그런 거 하는 거고요. 몸 찾기라는 게 이거 사실 엔트리 다 있는 거잖아요. 엔트리 있는 걸 다 하려고 한 거예요. 그다음 사물 왜냐하면 엔트리 에서 어떤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지 제가 다 알기 때문에 비슷한 모델을 갖고 와서 뭐 쓰는 거예요. 사실 뭐 별로 복잡한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물 찾기 같은 경우에 엔트리 에도 사물 찾기가 있죠. 저같이 하면 여러 가지 사물이 80가지 종류의 사물을 찾아주는데 미리 다 학습돼 있는 거예요. 80가지 물건이 그리고 그 목록이 이렇게 제가 80가지 적어놨어요. 너무 그래 이게 엔트리 에 있는 사물 찾기 있죠. 엔트리 에 똑같아요. 모델도 똑같은 모델 이고 똑같은 모델 그 다음에 찾아주는 요리스트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쭈루루루 뭐가 많죠. 아 제가 그걸 빼먹었나요. 그건 나중에 다음 주부터 할 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빼먹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찾아줍니다. 만약에 이런 걸로 콘텐츠 만들 때 예를 들면 화면에 케이크를 피자 피자를 이렇게 화면에 카메라에 비췄을 때 피자가 인식되었다고 나올 거고요. 상관 뭐 이렇게 동물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여러가지 동물 사진이나 개고양이 시작해 주고 이런 거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제가 자세하게 해놓지는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돌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실제로 이제 뭔가 해보면서 학습을 시키고 해보면서 해야 되는 거라서 그건 다음 주부터 진행하는 강의에서 할 거예요. 티처를 영상 분류가 있고 자세 분류가 있죠. 두 가지를 다 만들어놨고요. 나중에 해보고 그 다음에 아르코 발음이 다 다르더라고요. 외국사람들도 왜냐하면 여기 어떤 의미냐 하면 보통 그냥 읽으면 아르코라고 읽히는데 AR은 말곤 AR Augmented Reality 있죠. 그걸 말하는 거고 요시오는 이게 대학교 이름이에요. University of 뭐 뭐더라 하여튼 대학교 이름이에요. 거기서 만든 마크다. 그런 건데 이런 마크가 읽고 그 다음에 뭐 카메라 중인 확인 그냥 하는 건 의미가 없고 해서 오늘은 특별히 설명을 안 드리고요. 다음 주부터 하는 강의에서 다 해볼 거예요. 이번에는 AR 카메라를 연결해 봅시다. 여기서 이제 제가 크롬북이 좀 특수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크롬북에 제가 이제 데스크탑에 뭐 노트북에서 할 때는 와이파이 두 개 연결해가지고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막 아무리 찾아봐도 크롬북에서 듀얼 와이파이가 되는 걸 내가 못 본 것 같아요. 못 찾은 것 같아요. 혹시 크롬북에서 듀얼 와이파이가 가능한 다 하시는 알고 계시면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나중이라도 제가 지금까지 찾아본 결과로는 외국에 또 보면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 보면 듀얼 와이파이가 안 되는 것처럼 적혀 있던데 크롬북에서 그 말은 와이파이를 하나만 연결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윈도우에서 하듯이 와이파이 동그를 꽂아가지고 와이파이를 두 개 연결하고 그런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오프라인으로 다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AI 카메라가 와이파이 카메라이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려면 와이파이를 카메라로 연결해야 되겠죠. 그럼 인터넷 연결은 못하죠. 인터넷 연결은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으로 다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AI 카메라를 연결하는 걸 한번 봅시다.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와이파이 연결하는 것 똑같은데요. 자 일단은 카메라 전원을 키우고 갖고 계신 분들은 카메라를 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여기에 파란색 불이 들어오는데 깜빡깜빡 그릴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돼요. 깜빡깜빡 그리는 건 연결해도 된다. 준비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파란색 깜빡깜빡 그릴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그러고 나서 크롬북에 보면 제일 아래쪽 오른쪽에 보면 부채 모양으로 생긴 와이파이 아이콘이 있죠. 그걸 클릭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창이 뜰 거예요. 여기 조그맣게 뜰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뜰 수도 있어요. 여기 조그맣게 뜬다. 그럼 이거 펼침 버튼을 눌러서 크게 만들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여기 와이파이 연결 상태인데 여기에 보면 이거 상호킹 있죠. 역상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와이파이 콤보 박스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와이파이 목록에 쭉 떠죠. 이 중에서 가지고 계신 카메라와 아이디어와 같은 거 파우 534657 어쩌고 어쩌고 똑같은 걸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 연결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 아마 연결할 때는 여기에 비밀번호를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168 3번 168 168 168 입력하고 연결하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거 안 물어볼 거예요. 처음에 한번 물어볼 거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 카페 가서 와이파이 연결하는 것도 똑같죠. 연결하면 이제 연결된 이렇게 표시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었다 라고 나오겠죠. 이렇게 연결이 된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나는 아무리 기다려도 이렇게 목록에 처음에 연결하려고 하는데 목록이 안 나타나요. 그럴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표시가 안 된다. 이게 표시가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수동으로 하시면 되는데 여기 플러스가 있는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SSID에는 카메라 뒤에는 이걸 그대로 입력을 하시고요. 보안은 TSK로 선택을 하시고 비밀번호 아까 168.6.6.6.8 입력하시고 연결하면 연결이 될 거예요. 수동으로 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일단 크롬북 USB 카메라가 기본적으로 있는데 IP 카메라 아까 앞에 쓰면 그 햄스터 카메라가 IP 카메라인데 이걸 뭐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 그냥 유선 마우스하고 무선 마우스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USB 카메라가 훨씬 편하죠. 지금 크롬북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 아예 들어 있습니까? 뭐 할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면 자율주행을 한다든지 움직이면서 뭔가 촬영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USB 카메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무선 카메라가 필요하다. 이런 걸로 조금 몇 가지 수업을 해볼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카메라를 연결했다고 치고 카메라를 사용하는 거 아무거나 그냥 비디오 감지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카메라를 사용하는 어떤 거라도 클릭을 하시면 여기 카메라가 자동으로 여기 들어가고요. 왼쪽에 보시면 자동으로 들어가고 카메라 화면에 표시가 되는데 이 콤보 박스를 클릭을 하시면 지금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가 다 표시가 돼요. 그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RP 카메라 햄스터 카메라 연결을 했다면 목록에 햄스터 카메라라고 표시가 될 거예요. 이걸 클릭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표시가 안 됐다. 연결했는데 그럼 카메라 목록 새로 고침을 하시면 표시가 될 거예요. 카메라 목록 새로 고침을 했는데 햄스터 카메라가 표시가 안 된다. 그러면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카메라가 그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카메라가 연결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이걸 목록 새로 고침을 통해서 그리고 이거는 그냥 재미라 그래야 되나 필요에 따라서 여기 보면 팝업으로 뽑아내는 버튼이 있는데 클릭하시면 이렇게 밖으로 나오고요. 다시 닫으면 다시 안으로 들어가고 스테이지에 카메라 화면 스테이지에다가 둘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밖으로 꺼집어내가지고 볼 수도 있고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IP 카메라 햄스터 카메라 연결하는 것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이게 다인데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린 게 아까 엔트리 같은 경우에 크롬북에서 크롬북 얘기예요. 크롬북에서 아까 사용할 때 엔트리 온라인이라고 했잖아요. 오프라인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엔트리 사이트하고 일단 외부 네트워크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크롬북에서는 와이파이 하나만 연결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엔트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크롬북에서는 크롬북에서는 이 햄스터 IP 카메라를 연결할 수가 없어요. 연결하려고 하면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제가 엔트리를 오프라인으로 통째로 연결해서 집어넣으면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지 말지는 좀 고민이 있는 사실 일단 스크래치는 제가 오프라인으로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외부 네트워크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크롬북에 대해서 사실 뭐 별로 다른 게 없죠. PC하고 몇 가지 기능적인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 뭐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만 빼면 사실 사용법 자체는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아, 요걸 질문을 안 드렸는데 나중에 설명을 드려도 되는데 와이파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 보통 책상 밑에 이렇게 데스크탑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 책상이 가려지기 때문에 이 와이파이 신호가 책상을 뚫고 위로 이게 차단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신호가 좀 약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두 개의 차이를 좀 아셔야 되는데 햄스터 동글 햄스터하고 연결하는 동글 아니면 거북이 뭐 치즈스틱 뭐 아이버튼 하고 연결하는 동글은 특수 제작된 거라서 이렇게 가로막혀있어도 안 되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와이파이 동글은 그냥 일반 시중에서 파는 특수 제작된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동글이에요. 그래서 신호가 좀 약하더라고요. 가로막혀있으면 그 경우에는 뭐 이렇게 확장 뭐죠? 확장 케이블이라고 그러니 그런 걸 해가지고 천상 위에다가 동글을 이렇게 두면 되고요. 연장 케이블 뭐 USB 허버를 여기 설치하시던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고 연장 케이블을 제가 찾아보니까 뭐 400원? 상관은 400원짜리도 있던데 하여튼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가끔 이제 카메라 영상이 조금 뿌옇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카메라가 이제 뿌옇게 나오면 이게 영상인식이 잘 안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뿌옇게 되는 거는 그냥 먼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카메라 연재를 약간 살짝 닦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제가 설명해드리고요. 크롬북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렸는데 별로 대단한 것도 없고 그냥 프로그램 설치하고 한번 이렇게 쓸 수가 있구나 라는 걸 제가 보여주려고 했던 거고 실제 내용은 다음 주부터 여러 가지를 해볼 거예요. 제가 얼굴 표정 인식하는 것도 한번 해보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 조금 설명해드리면 일단 그냥 기능적으로 제공하는 걸 가지고 하는 게 있고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했듯이 손잡고 얼굴 표정 알아내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처음에 해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세척한 모습도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좀 설명해드리려고 여러 가지를 해볼 거예요.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조금씩 단계별로 해보려고 해요. 일단 그건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혹시 크롬북을 많이 쓰냐고요? 박창윤 선생님 네 크롬북을 많이 쓰나요? 저희 학교는 273대가 있습니다. 박창윤 선생님은 270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크롬북이 대부분이고요. 아이패드하고 크롬북하고 쓰는데 크롬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일본은 아이패드를 더 많이 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본은 워낙에 아이폰이 대세라고 하죠. 그런데 떡밖에 일본 같은 경우도 크롬북이 더 많더라고요. 크롬북이 제가 써보면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관리하기가 너무 쉬워가지고 관리 차원에서 보면 가장 유리하고요. 크롬북이 가격도 저렴하죠. 얼마죠? 3, 40만 정도 하나요? 아니요. 지금 올라서 가격이 올라왔어요? 조달가로는 좋은 거는 59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예전에 크롬북 샀을 때는 30 몇만원으로 샀는데 듀얼 모니터 돼서 듀얼 카메라 돼가지고요. 좋은 거 쓰시는군요. 일단 크롬북이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얼마나 보급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크롬북 좋아하시는 분들은 크롬북을 많이 쓰세요. 학교에서 쓰기에는 크롬북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 관리하기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많이 보고 된 거겠죠. 어쨌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교수님 치즈스틱 여기에도 멀티 다 되는 거죠? 안 해보셨어요? 방금 해봤는데 치즈스틱도 잘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치즈스틱도 잘 돼서 치즈스틱은 처음에 뜰 때 시간 조금 걸릴 거예요. 땅가고다라게 왜냐하면 블록이 워낙 많잖아요. 네. 아 선생님 거는 크롬북이 좋은 거라서 빨리 뜨나 봐요. 저는 좀 기다려야 뜨던데 그리고 교수님 지금 이거 말고 지금 다른 연습은 뭐뭐뭐 하실 거예요. 다음 주부터 4주 동안 진행을 하는데 첫 주는 제가 이제 고민이 많은데 첫 주는 완전히 체험 중심으로 할 거고요. 체험 중심으로 첫 주는 그 다음 두 번째 주부터는 활동별로 주제별로 나눠서 진행할 거고요. 예를 들면 손찾기부터 시작해서 손으로 손 모양 인식하는 것부터 연결을 하자 그 다음 나중에 수화 인식하는 것까지 연결을 할 거고요. 단계별로 쭉 얼굴 같은 경우에도 얼굴 찾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얼굴 요소 찾고 그걸로 뭐 좀 하다가 얼굴 표정 인식하는 것도 언플러그드도 좀 하고 실제로 얼굴 표정 인식하는 것도 좀 해보고 직접 다 되어 있는 걸 돌리는 게 아니고요. 학생들도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해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색깔 같은 것도 하다가 나중에 자율주행하는 것까지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주제별로 쭉쭉 진행을 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첫 주는 그냥 체험용기 놀이 놀기만 할 거고요. 두 번째 주부터는 조금 이제 주제별로 하나씩 진행을 할 거예요. 교수님 테이블을 제가 만들고 있는데 수업 테이블을 테이블을 아마 이번 주에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그걸 보시고 어떤 수업이 진행되는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테이블을 만들어서 보내드릴 거예요. 교수님 하나 궁금한 게요. 네. 아까 IP 카메라 다른 거 물려도 똑같이 여기서 인식돼요? 네? 뭐라고요? IP 카메라 햄스터 카메라 말고 다른 IP 카메라 햄스터 카메라가 뭐요? 다른 IP 카메라도 인식이 되냐고요. 아 다른 카메라? 네. IP 아니 인식이 되긴 하겠죠. 근데 제가 처리를 안 할 뻔인데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스크래치에다 구현을 해놓은 거는 스크래치 구현을 해놓은 거는 햄스터 카메라를 제가 자동으로 찾아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햄스터 카메라만 되겠죠. 근데 다른 IP 카메라 같은 거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어요. 그거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번에 지금 교수님이 세팅을 원래 있는 햄스터 AI 카메라만 잡히게 해놓은 거죠? 그렇게 제가 세팅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괜히 혹시나 다른 것도 왜 다른 카메라 쓰려고 아니 되는가 확인해 보려고 다음 주 강의도 제가 신청을 따로 다 받았는데요. 만약에 혹시 신청을 못 하신 분은 그냥 그때가 되면 오늘 또 보시면 햄스터 스쿨의 강의 자료실에 가시면 이 PPT 다운받으신 곳에 보시면 제가 줌 회의 아이디랑 비밀번호 자체가 났잖아요. 다음 주에도 그렇게 될 거예요. 만약에 신청을 안 하셨더라도 그걸 보시고 들어오시면 돼요. 제가 미리 신청을 받는 이유는 대충 어떤 분들이 신청하셨는지 보고 거기에 맞춰서 수업을 준비하려고 그러는 뿐이고요. 그리고 몇 명인지 대충 대충 보면 신청한 분의 한 3분의 1 정도가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대충 인원도 파악이 되고 해서 하는 것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오늘라인 이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는데 다음 주부터는 아마 2시간 이상 진행이 되겠죠. 2시간에서 3시간 사이.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